여기 회바라기 나무! 왜? 여기 깻잎방! 여기 우리 마당! 뽀비! 뽀비는? 지금 저기 안에 있는... 뽀비야, 친구와서 친구! 이거 우리가 적었어. 하느라 좋아, 좋아. 여기 우식이 방. 아... 언니 방! 대박! 좋다! 여기 있는 우리 부엌이야. 예쁘다! 여기 앉아. 이거 마셔봐. 호텔 로비에서 주는 것처럼? 그리고 커피도 있어. 웰컴티, 웰컴 과일, 커피도 주고. 커피도 있어. 좀 써도 괜찮을려나? 저는 좋아요. 이게 다 우리 밭에서 나온 과일들이야. 아, 진짜? 사과도? 사과도. 목을 땄어. 이거 일단 마셔봐. 레몬밤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먹어봐. 오늘 땄어. 이거랑 이거랑. 블루베리는 좀 맛있을 거야. 맛있다! 그래? 우식이도 커피 한 잔. 커피. 지금 우식이가 아침부터 많은 걸 해서. 정신이 없다. 뭘 많이 했다고. 뭘 먹어도 많이 했겠지. 어머, 그래, 누구? 선물 있어. 선물도 있어. 오, 됐다! 얘가 만들었어. 넣었어, 봐봐. 대박. 원래 뱅킹을 해? 여기 와서 처음 만난 거야? 여기 와서 처음 만난 거야? 어머. 조금만 기다려봐, 일단. 조금만 기다려봐. 아, 이 오븐이. 밑에 더 타네. 응, 오븐 봐. 응? 맛있다. 이거 좀 기다려야 돼, 이거. 좀 기다려야 돼. 아니다. 응. 안 익었어? 촉촉한 거. 이 패드 맛이 다. 이 맛이다. 이거 뭐 먹어요? 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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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구가 근데 나 사실. 라구 소스를 언니가 만든 거예요? 아니, 얘가 만들었어. 아니, 근데 라구가 아니라. 라구가 뭐지? 그게 그거 아니야? 고기 다 저거 한 걸 했다고. 이거 몇 번 삶아야 되지? 저. 이게 알 것 같아. 보통 한 7분, 8분에 이렇게 심지 않나? 근데 누나가 지금 한 번 이거 씻었어. 어? 아, 면을 씻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애들이 다. 그러면 금방 건져도 될 것 같아. 어, 한 3분에 해야 될 것 같아. 3분, 4분. 3분.